자, 이번 수업은 상염색체 유전의 가계도를 분석해보자. 가계도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의 업전형질이 자시에게 등장하는 경우를 찾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시에게 나타난 표현형은 열성이며 부모의 유전자형은 모두 잡종이고 자식의 유전자형은 열성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간단한 가계도를 분석해보자. 먼저 혐활기가 가능한 1번과 2번 부부 사이에서 혐활기가 불가능한 6번 딸이 등장했으므로 혐활기가 불가능한 형질이 열성이고 1번, 2번 부모의 유전자형은 모두 대문자 T, 소문자 T이며 6번 딸의 유전자형은 소문자 T, 소문자 T이다. 혐활기가 불가능한 3번, 8번의 유전자형 역시 소문자 T, 소문자 T이고 혐활기가 불가능한 3번 엄마의 9번 딸은 최소 1개의 소문자 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9번 딸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T, 소문자 T이다. 혐활기가 불가능한 6번 엄마의 10번 아들 역시 같은 이유로 유전자형은 대문자 T, 소문자 T이다. 또 혐활기가 불가능한 8번 아들을 둔 4번 아빠는 아들에게 소문자 T를 물려주기 위해 최소 1개의 소문자 T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4번 아빠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T, 소문자 T이다. 하지만 1번과 2번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5번 딸은 대문자 T, 대문자 T 혹은 대문자 T, 소문자 T를 모두 유전자형으로 가질 수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만으로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유전자형이 잡종인 10번 아들을 둔 7번 아빠는 대문자 T, 대문자 T를 가지거나 대문자 T, 소문자 T를 유전자형으로 가지는 두 경우 모두 10번 아들에게 대문자 T를 물려줄 수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유전자형을 알 수 없다. 다음은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해보자. 두 집안의 가계도가 다음과 같을 때 A형인 엄마와 결혼하여 B형과 O형의 자식을 둔 1번 아빠는 B와 O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1번 아빠의 유전자형은 BO이고 표현형은 B형이다. 2번 엄마의 경우 유전자형이 AA라면 B형이나 O형인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 따라서 2번 엄마의 유전자형은 AO이며 엄마에게서 B 유전자를 받을 수 없는 5번 아들의 유전자형은 BO이다. 3번 아빠의 경우 O형인 엄마와 결혼하여 A형과 B형의 자식이 태어났으므로 A와 B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3번 아빠의 혈액형은 AB형이며 O형인 엄마에게서 무조건 1개의 O 유전자를 물려받는 7번 딸과 8번 아들의 유전자형은 각각 AO, BO이다. 만약 6번 남자와 7번 여자가 결혼을 한다면 유전자형이 AO인 A형이나 유전자형이 OO인 O형 자손만 태어날 수 있으며 B형과 AB형인 자손은 태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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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과 AB형인 자손은 태어날 수 없다.